7월 8일 목요일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드릴 수 있는 깜짝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음성 규모의 도시가atro다. 아란 나네 헝글라운드 위협에 맞서서 찍어라 찍어라 찍어라. woo woo woo. Woo woo woo. 못한од교 유혹은 깊고 진해. Typicallyntil hug, woo woo woo. 마저pf은손을 넣자 난 절대 포개 못해.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부셔 Next Level 코스모에 탈 때까지 Next Level Take it out, take it out, take it out Lalalalalala 감당할 수 없는 절망도 내 믿음을 깐지 못해 더 아픈 시련을 맞아도만 잡은 손 못 취 않을게 Be true And I be calling 절대로 뒤돌아보지 마라 감자의 것 탐내지 마라 남성 이제 참여 도와 언제부턴가 불어내지 가는 신호 널 파괴하고 말 거야 Come on show me the way 코스모 예예 불렀다 막아 만들어도 반갑해 에스파아 아이를 분리시켜 놓길 원해 그래 심을 잃고 목소리도 잃고 비난 받고 사람들과 멀어지는 착각 난 우리 아이 아이들을 불러봐 에스파아의 넥스 랩의 포스를 열어봐 이건 리얼 월드 일어났어 We against the villain What's the name? 부레만봐 와 대박이다 자 7월 8일 목요일 굿모닝 FM 장성규입니다 이야 귀가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어떤 분들이 지금 혹시 인공위성 아니냐 하시는데 아닙니다 첫 곡 아카펠라 그룹 나리니 나리니 여러분들께서 라이브로 불러주셨습니다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이었습니다